안녕하세요. 화면에서 처럼 노래 가사를 자동으로 인정을 하고 그 가사를 톡톡 튀는 그런 효과를 듣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캡컷 이라는 앱에서 이와 같이 노래를 넣으면 저절로 이와 같이 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를 만들고 톡톡 튀는 이런 가사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캡컷 앱을 터치합니다. 캡컷 앱은 무료입니다.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캡컷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되겠죠. 저는 이미 준비한 이 프로젝트 하나를 여기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자막을 자동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것을 터치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바닷가 풍경입니다. 파도가치는 그런 풍경인데 제가 미리 이런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동영상에 음악을 넣어서 음악의 가사가 자동으로 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가져왔을 때는 하단에 여기에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세요. 여기 하단에서 여기 비율이라는 게 있죠. 비율, 화면 비율입니다. 이걸 먼저 터치하세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비율이 여기 맞추기에 있고 자기가 임의로 맞추던지 9대16, 16대9, 1대1, 4.4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유튜브에 맞게 하기 위해서 16대9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제일 문제 해야 됩니다. 16대9를 터치한 다음에 뒤로 갑니다. 그래서 화면 비율을 제일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단의 그 메뉴에서 먼저 이 음악을 가져오겠습니다. 음악 파일을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음악 파일을 가져와서 모래 음악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그 음악 파일에서 자동으로 가사를 집어넣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하던에 이거 오디오라고 있죠.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사운드가 있어요. 사운드. 사운드 편집 효과, 사운드 추출, 로그음 등이 있는데 사운드를 터치합니다. 사운드가 음악이잖아요. 툭 터치하면은 여기가 지나갑니다. 화면에서 여기에서 이것은 틱톡에서 음악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 캡컷이 틱톡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틱톡과 같은 회사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자신의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가져오는 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캡컷 자체에서 제공하는 음악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쭉 올려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은 뭐냐면요. 자기가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즐겨찾기라고 적혀있죠.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음악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기 스마트폰에 음악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제가 제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음악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사운드 추출이 있죠. 사운드 추출은 이거 터치하면요. 자기 자신이 동영상이 쭉 나와요. 동영상에서 음악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다음에 음악 파일을 가져오는 것은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하면 장친의 사운드죠.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장친의 사운드가 활성화되어서 밝게 보이죠. 장친의 사운드는 자기의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입니다. 여기서 위로 살짝 밀어올리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쭉 보시면 자기 스마트폰인 음악이 쭉 나와요. 쭉 밀으면 저같은 경우는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캡컷의 단점은 음악 이렇게 음악 자체가 나오는데 폴드보일로 분류가 안되요. 스마트폰에 저는 음악을 폴드보일로 분류되는데 분류된 것이 안나오고 음악이 이게 쫙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여기 보시면 장친의 사운드 검색이겠죠. 이것을 활용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터치해서 여기서 자판기가 뜯죠. 그래서 제가 엘비스 프레스리의 음악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엘비스 라고 치고 있어요. 엘비스 이렇게 엘비스 치고 프레스리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엘비스 프레스리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그러면 엘비스 프레스리에 관한 음악을 제가 저장해놓은 것이 다 뜹니다. 여기서 저는 여기 키스미킥 이런 게 있죠. 키스미키 이런 이 곡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자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스미키 이것을 터치하면 이것을 터치하면 자동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캡컷의 타임라인에 이걸 가져오려면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밑에 화면에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키스미킥 이라는 음악 파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레이를 해 볼게요. 음악이 플레이가 되겠죠. 이것을 음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사를 가사를 여기에 키스미킥 이라는 음악의 가사를 자동으로 화면에 넣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이렇게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 가사는 자동으로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를 해서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자동자막을 가사를 넣으려면 자동으로 가사를 넣으려면 가사도 글자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글자를 터치합니다. 키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하면 여기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동 가사라는 거 있어요. 자동 가사 자동 가사를 터치합니다. 사운드 소스 가 둘 다가 있고 오디오 있고 오리지널 사운드 3가지가 있어요. 둘 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화면에서 저 위 화면 보세요. 화면 속에도 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오리지널 사운드 얘기에 해당됩니다. 오디오 는 아까 우리 키스미키 라는 음악 파일 을 가져왔죠. 그것이 오디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 다란 것은 이것 과 이것 있는 오디오를 양쪽 다 가져온 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 음악 파일 에서 음악 파일 오디오 죠. 여기에 서만 자동 가사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오디오만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면 자동 가사를 만드느냐 하면 이걸 터치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안되고 시작 이것을 눌러야 돼요. 시작 시작을 눌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제가 눌렀어요. 그러면 일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러보세요. 변화가 없죠. 그렇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뒤로 가겠죠. 이것을 터치해서 뒤로 가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한번만 뒤로 가게 할게요. 여기 한번 뒤로 가니까 여기 보세요. 자막이 여기 나왔죠. 자막이 저절로 생성되었으면 되겠죠. 화면에다 보세요. 키스미 퀵 이렇게 생성됐죠. 이걸 쭉 밀면요. 쭉 계속해서 보세요. 자막이 생성이 되어있어요. 영어로 키스미 퀵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된 글쓰니까 영어로 쭉 되어있어요. 이것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 색깔을 바꿀 수 있고 다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키스미 퀵 있죠. 여기도 키스미 퀵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키스미 퀵 제일 앞에 있는 이 글자를 투치합니다. 툭 투치하면요. 여기에 일괄 편집 이런 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분할 복사 스타일 인데 스타일 이것을 투치해야 됩니다. 투치합니다. 스타일을 저는 투치했어요. 그러면 글꼴이 나옵니다. 글꼴이 선택됐죠. 그리고 키스미 퀵 이란 글자가 여기 보입니다. 만약 글자가 잘못됐으면 여기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글꼴 추가 여서 시스템 글꼴이 선택되어 있거든요.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는데 지금 키스미 퀵 영어죠. 그래서 영어를 선택합니다. 영어를 선택하면 영어 관련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타임스 NR 이란 이걸 선택해 보겠어요.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선택하느냐면요. 스타일 여기 스타일을 여기 있죠. 스타일을 여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했어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여기 잘 안보이네요.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에 저는 이것을 선택해 보겠어요. 이거 노란 것을 선택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화면이 글자가 안보이니까 작업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키스미 퀵 이란 글자가 보이는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요. 키스미 퀵이란 글자가 이 화면이 보입니다. 보이는 상태에서 여기 일괄 편집을 다시 일괄 편집 입고 다음에 스타일 있죠. 스타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먼저 모니터에 키스미 퀵이란 글자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는 엑셀 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엑셀 누르면 안되겠죠. 글자를 좀 크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아까 글꼴은 조금 전에 글꼴은 정했죠. 그 다음에 지금 스타일로 들어왔습니다. 스타일은 글자의 색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쭉 밀어서 보면 노란 바탕에 검은 색이 있죠.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화면에서 이와 같이 노란 바탕에 검은 색이 글자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는 여기 보시면 편집효과 말평선 애니메이션 있죠. 여기서 편집효과 이것을 터치해 보면요. 글자를 바꾸는 겁니다. 터치하면 보세요. 화면에서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것을 터치했거든요. 터치하니까 이 글자가 아까와 바뀌었죠. 이것이 글자를 다시 바꿔줍니다. 안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터치합니다. 나는 편집효과 안하겠다면 이걸 터치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터치해서 편집효과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풍선 이란 것은 만화에서 말풍선 말풍선 여기 보면 이렇게 터치하면 여러가지 이 터치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말풍선 이걸 터치하니까 키스미 퀵이 이렇게 비상하게 됐잖아요. 이것은 가사를 넣기에는 안 맞죠. 그래서 안한다고 할 땐 안하는 아이콘 이것을 터치합니다. 빠져나와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애니메이션 입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 여기에 중요한 입장이 있고요. 퇴장이 있고 고리가 있어요. 이 세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막 애니메이션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입장은 뭐냐면 인 애니메이션 입니다. 퇴장은 아웃 애니메이션 킬 마스터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해당되요. 고리는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입장부터 먼저 터치했습니다. 제가 입장을 제가 터치했어요. 입장을 터치했어요. 입장은 처음이 시작될 때 죠. 이걸 쭉 내려가면요. 톡톡 튀는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기 쭉 내려가면 여러가지 있어요. 입장 체험이 시작되는 모양 이죠.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지금 나와있어요. 여기 보세요. 톡톡 튀는 통통 튀는 음표 하고 통통 튀는 심표 두가지 있는데 저는 위쪽에는 통통 튀는 음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톡 톡 톡 톡 이렇게 지금 보세요. 통통 튀는 음표라고 보이죠. 여기 보세요. 통통 튀는 음표라고 보이죠. 여기 여기에서 아래쪽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거에요. 그래서 이 길이를 너무 짧으니까 금시 소리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럼 이와 같이 보세요. 위에 이 부분을 다시 보세요. 다시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짧죠? 이렇게 하는 게 짧죠? 끝까지 갖다 놓으면 끝까지 갖다 놓으니까 끝까지 잘 제대로 되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키스미 퀵 있죠? 키스미 퀵 이 글자에 대한 설정을 하면 다른 것도 저절로 다 따라서 다 돼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저장을 퀵합니다. 저장을 퀵퀵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프레임 해볼게요. 이와 같이 자막 가사의 글자 색이라든가 바탕 색이라든가 그리고 톡톡 튀는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요담 달라고 들어볼게요. 프레임 해볼게요. 이렇게 가사를 자동 생성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빡빡 하잖아요. 양쪽 가에 너무 꽉 끼잖아요. 이때는 터치한 다음에 터치한 다음에 이것을 위로 살쪄 올려 가지고 화면을 조금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줄여 들어요. 여기 켜놓고 다시 프레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것도 같이 줄여 들어 이렇게 다른 것도 일괄 편집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쭉 끝까지 가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가사 이것이 간혹 틀린 글자가 있어요. 그런 것은 수동으로 고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여기 가사 한번 프레임 해볼게요. 여기 마지막 부분이 아직 무릎나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이거 프레임 시켜볼게요. 프레임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와 같이 자막을 다시 말하면 가사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통통 튀는 멋진 노래 가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다시 여기서 스타일로 들어가보면요. 아쉬운 점은 영어잖아요. 지금 이제 스타일을 들어가보면요.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보면 여기 스타일에서 글꼴 있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입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자막 할 때 영어만 있었어요. 영어만 되고 한글이 현재로는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지원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조만간 한금도 지원하는 버전이 곧 나오겠죠. 이상 캡컷 에서 노래 가사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통통 튀는 가사를 넣는 방법 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출력 하는 이렇게 하고서 출력 할 때는요 출력 하는 것을 잠시 설명 드리면 출력 할 때는 여기에 1080p 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해상도 잖아요. 여기에 해상도 라고 써 놨죠. 이것을 1080p 라든지 720p 라든지 2K 4K 랄 수 있고 프레임 속도 30 이라 60 이런 게 할 수 있죠. 저같은 경우에는 요새 기억량 2K 4K 로 많이 하죠. 프레임도 60 랄 아주 고화질로 이렇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 지원해 줘야 되겠죠.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 하고서 출력 합니다. 출력 이렇게 출력 되겠죠. 그러면 출력 한번 시켜 볼게요. 출력 하면 여기 내보내는 중 해 내보내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상 자동으로 음악 가사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